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뿌어입니다 이번에는 원래는 제 렌더로이드 머리를 만드는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바로 편집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붙이고 말리고 사포질을 하는 과정이 너무 길다 보니까 아직 올려드리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서 올리지 못했답니다 그 대신 이번에 리니멀에서 구매한 의상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도움이 태경이 렌더로이드를 오비츠로이드를 준비했답니다 오비츠로이드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택배를 개봉해볼까요? 그 전에 내 칼을 어디다 넣었지? 아 요거다 칼 그리고 택배 일단은 택배를 자르도록 할게요 칼을 사용할 때는 조심히 조심조심 오 진짜 많죠? 요번에 엄청 많이 샀어요 정말 많이 구매를 했답니다 요번에 아무튼 하나하나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거 요번 겨울이라고 해서 미니멀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데 짠 앙고라 목도리에요 우와 너무 이뻐 앙고라 목도리인데 하나에 천원이어서 색깔별로 다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다 만원 이렇게 해서 만원 만원 주고 구매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은품 몇만원 이상 구매시 얻을 수 있는 곰인형이에요 하하하하 아무튼 이렇게 목도리를 사가지고 왔답니다 산게 왔어요 일단 태광이한테는 역시 빨간색 목도리겠죠? 이거를 하나 까서 입혀보도록 할게요 목도리가 꽃밭 같네 주변이 둥글둥글 있어서 오 앙고라지질이에요 우와 대박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되어있어요 음 뒤 진짜 부들부들해요 앙고라라서 앙고라라서 되게 부들부들하네요 부들부들 부들부들 뭔가 부들부들은 화나서 부들부들하는 거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단은 목도리를 한번 해보자 소유아 이렇게 하는게 이쁜가? 이렇게 하면 별네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목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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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목도리 이쁘게 매는 방법을 찾아서 또 걸어보죠 일단은 빨간색이랑 딱 맞게 파란색은 없기는 한데 하늘색 있으니까 이걸 제가 쓰면 되겠죠? 이거 태광이에요 목도리 그리고 짠 짠짠짠 이거는 일단은 양말도 구매를 했어요 양말 양말 흰색 두 켤레 검정색 두 켤레 이게 왜 구매를 했냐면 제가 지금 구매한 게 되게 많잖아요 왜 구매를 했냐면 나중에 빅민오빠나 비코니나 찬이나 찬이 만들면 엔다니도 해갖고 다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만든 캐릭터들 나에게 입히려고 신기려고 미리 구매를 해놨어요 이거는 고동색 갈색 다크브라운 색 조끼예요 정장 조끼 정장 조끼가 있고요 그리고 검정색 정장 조끼 이게 조금 더 홀쭉한 것 같은데 안으로 좀 더 접혀서 그런가봐요 검정색 조끼랑 고동색 조끼 제가 인스타에다가 올렸었죠 태경이 낸도로이드 정장 입은 거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인스타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구매했어요 이거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거 되게 입히고 싶었는데 구매를 했어요 이게 약간 세라 시계 너무 이쁜 것 같아 이거는 이런 멘트맨이 있잖아요 멘트맨에다가 입히면 되게 귀엽다고 하더라고요 이미지로 봤어도 되게 귀엽고 그래서 이거 두 개 구매를 했답니다 세라 그리고 이건 신발이에요 제가 좀 됐지만 그거 보여드렸었잖아요 오소마츠상 애들 걔네들이 신발이 없어서 신발을 왕창 구매했답니다 화이트로 갔다가 뭐 나중에 색깔을 칠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말랑말랑해서 색깔 칠하면 도색한 게 다 떨어지겠죠? 고민 중이에요 그냥 하얀 운동화로 심킬까 생각 중이기도 하답니다 이중에 하나만 까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보면 화이트라고 적혀 있어요 그거를 조심조심 뜯어서 진짜 구성품도 장난 아니게 잘 돼 있어요 내가 니니몰 롯 때문에 놀랬다니까 안되겠다 칼로 뜯어야지 칼로 뜯어야지 칼로 여기 사이를 푹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갈라서 여기를 이렇게 열면 짠 진짜 대박 신발 같죠? 신발인데 진짜 실제 그 운동화 딱 들어가 있는 거 같지 않아요? 진짜 진짜 화이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번에 니니몰에서 제작 중인 정장 구두 신발이 있거든요 그게 좀 기대가 많이 돼요 그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꺼내볼게요 아 어떡해 귀여워 신발 보여드릴게요 읽어보세요 와 너무 귀여워 화이트 신발 와 진짜 너무 이쁜거 아니야? 화이트 운동화 이 밑바닥도 이렇게 있답니다 와 진짜 너무 잘 만든 거 같아요 응 니니몰 제품들이 진짜 하나하나가 되게 꼼꼼하고 퀄리티이더라고요 응 그래서 내가 제가 니니몰 제품들을 좋아합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 아무튼 아 참고로 협찬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제 돈으로 구매했어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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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그래서 화이트 신발 6개랑 블랙 신발 2개 나중에 흐흫흥 블랙은 찬이나 뭐 어 빈민오빠다 빅콘이나 등등 입히면 되겠지 흐흐흐흐흫 짠! 이거는 하늘색 원피스 제 캐릭터 만들면 입히고 싶더라구요 그래서 요거 화이트 원피스랑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빅민오빠 캐릭터 만들면 입히려고 그랬어요 보라색깔 그래서 나중에 똑같은 재질의 보라색을 이렇게 후드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딱 똑같은 재질을 구하기가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될 것 같아요 그냥 이 보라색을 입히려고 아! 이 맨투맨이니까 그거 보여드릴게요 맨투맨의 저 세라 카라를 딱 대면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나중에 다 입힐 거니까 미리미리 뜯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에 그 이야기가 많더라구요 레아랑 레나랑 에덴은 잘 지내냐 영상 올려달라 라고 하시는데 이념 콘텐츠를 어떻게 또 더 무슨 다른 콘텐츠를 해야 될까 생각해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만약에 콘텐츠가 생각이 나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이렇게 딱 하면 요런 느낌인거지 짜란! 이뻐지 않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뒤에 카라 진짜 이쁜 것 같아 이렇게 해갖고 입히면 색깔도 만약에 이게 파란색이고 하면 약간 해군 느낌의 그런 느낌의 의상이 되겠죠 아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갖고 아 진짜 이거 잘 샀다 이거 너무 이쁘네요 ㅎㅎㅎ 영어랑 티셔츠랑 쓰레기는 옆에다 놓고 있다는 영상 끝나면 제가 바로 버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거는 핑크색 원피스에 가디건을 입힐 생각으로 샀어요 누굴 입힐 거냐면 엔단이가 핑크색 좋아하잖아요 ㅎㅎㅎㅎㅎㅎ 그래서 엔단이 캐릭터에 입힐 의상이랍니다 미리 구매했어요 미리 구매를 했답니다 어? 어 네이비 신발도 샀었네 내가 언제 샀지? 네이비도 같이 들어가있네요 그래서 네이비 신발이랑 여기다 양말을 신기는 것이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요거는 짱거에다가 입혀도 이쁠 것 같고 그리고 팬티랑 이거 속옷은 엔단이한테 입힐 거예요 양말 또 있네요 화이트가 또 있었네 진짜 많다 맞아 엔단이 화이트 운동화 신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엔단이 캐릭터는 요기에 요기에 화이트 운동화에 이렇게 양말에 속옷까지 해서 이렇게 입히지 않으니까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제가 구매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니니멀에서 구매해서 올게 올 것도 있어요 그것도 만약에 올려드리게 된다면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넨도로이드 오비츠로이드가 될 예정인 제 넨도로이드 캐릭터는 제가 머리 완성하는 대로 영상 찍으면서 완성을 하는 대로 유튜브에 바로바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주말쯤에 올릴 것 같지만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으셨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자 태강아 인사해 태강이도 봐봐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